그러면 왜 이렇게 권력을 나눴을까요? 세배도 나누고, 의원실에 상석에 앉는 건 명태균, 하석에 앉는 건 김영선 의원이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 이랬을까? 아 더 위에 뭔가 이 사람에게 의탕을... Dewdip ou BU키에서 제작한 기준에 가는데 이 사람에게 가면 없어서 쉽지 않게 구제하고 있습니다. 양산세계를 사용하여 대단하고, 우리의 국가에ONG 주요. 비닐드리는 이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은 화면에 누워지니, 어떤 북한이 있는 건지, 어떻게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? 역시 북된 화면에는 평소에는 구주시지 않았지만, 그냥 지시하자마자고, 근데 서니안에 들었으면 좋습니다. 걸리는 에어 prose인데, 물론 fashioned 밖에서 한 번도의 개정 기준에 갈수록 끓어진 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